오늘 시클 공약주를 준비한 종목은 바로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산업 장비에 응용이 되는 알루미늄 전기 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공정 장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형 화학 증착 장비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방막 공정에도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개발했었고요.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방막 공정에서도 파티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부품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작년에 부품을 코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반도체 생산시에 소모품들의 수명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가 절감에 상당 부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재료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차세대 노광장비 극자외선 EUV용 포토리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미세공정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였는데 반도체 소부장 그때 국산화 바람이 불면서 동사가 거기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소부장인 국산화에 대해서 수혜를 얻었다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최근에 중국 양해가 이번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EU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서 새로운 발전 구도로서 아무래도 한주 협력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중국 정부는 과학 기술 역량이 강화하는 이러한 산업으로 펼치고 있는데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들 있죠. 정밀 원자재, 반도체 그리고 기타 개방적인 이러한 산업군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간에 기업들 간의 교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하이테크 상품이 다수 우리나라 기업들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의 광학 의료기기 수입 시장을 보시면 한국이 무려 거기에 15%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 전자제품 혹은 또 전기설비의 수입 품목을 보시면 한국산 비중이 무려 19%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설비나 기계설비에 대한 수입 상황을 보시면 한국산이 12%로 거의 시장 점유율이 한 1, 2위하는 이러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의 하이테크 상품이나 산업 자체는 한국 의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 예산 중에서 중국에서 눈에 띄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굴기의 전초기지인 산시성에다가 무려 5조 위안을 넘게 쏟아 부을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시안에 있는데 이 시안시는 고정 자산 증가율을 아무래도 10% 이상 유지한다라고 구상이 있어서 올해에만 무려 3,950억 위안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장비 업체들 관목할 만한 성장이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상 신기술 그리고 하이테크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회사 그러한 다양한 이슈나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크릿 공략출을 준비해 갖고 왔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진입 라인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340원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40원이 현재 가격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 3,300원까지 충분히 매수를 3,300원, 3,350원으로 매수 구간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설정해서 3,150원으로 짧게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제가 매매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자 목표가도 역시 크지는 않지만 3,700원, 3,750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모멘텀이 일 수 있다 해서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